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이경이 보복운전 논란으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경은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특보를 맡았었던 정이찬 역시도 과거 고문치사 경력으로 처음에는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 당에서는 재심을 통해 부적격으로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지고 있는데 친명계들조차도 도대체 당에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나가리가 된 이경이라든가 정이찬 등에 대한 이런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직접 친명심사를 강화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여파로 이들의 도덕성 검증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이러한 지시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런 말이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워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친명계 인사 중에서 공천 검증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은 절대 존엄인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지적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이경이 보복 운전 논란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한 것은 이재명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질책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와 같은 질책을 한 것은 민주당 검증위가 지난 14일에 정의치한 당대표 특보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그의 고문치사 경력이 드러나자 여론이 안 좋아졌고 이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뒤집어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인에 뭐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루 만에 뒤집히는 저런 게 무슨 시스템 공천인가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은 당 검증위에다가 친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검증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심사를 허술하게 하지 말라는 질책을 했다라고 전했으며 이경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당 전체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태도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쏟아졌고 실제로 이재명은 본인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천 룰까지 뜯어고쳤으며 공천 룰 변경에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본인은 이런 식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더니 본인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강성 친명계로 불가되는 민영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문치사 사건으로 심사 결과가 뒤집어진 정이찬의 편을 들면서 그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발을 했으며 오히려 예비 후보 검증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친명계 의원들 특히나 과거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옛날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비명계로 불리는 한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는 바뀐 공천 룰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면 당에서 영이 서겠는가라고 비판을 했고 공천 불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 전체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선당 후사를 강조를 했지만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삶은 수 대가리가 웃을 일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당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며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한 열댓개 가까운 사범 리스크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느라 정신이 없고 그나마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도덕적 우기라고 내세웠었던 도덕성 문제마저도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고 난 후에 더 이상 민주당은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할 수조차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관련된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공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소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라든가 위중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검찰에 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금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경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해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건 아무리 친명계 의원들이라도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들의 범죄 경력이라든가 비도덕성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의찬 특보가 고문치사 경력으로 나가리가 된 것에 이어가지고 이재명의 외곽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의원 역시도 과거 추악한 행적이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정의찬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특보로 임명을 한 인물인데 법조계에 따르면 강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을 했지만 과거 성희롱 사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2차 가해까지 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강의원은 2003년 어느 날 새벽에 피해 여성 A씨를 사전 동의도 없이 끌어안아가지고 강제 입맞춤을 한 것을 알려줬으며 A씨가 이거를 문제를 삼자 강의원은 합의 아래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오히려 A씨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 측에서는 성추행과 2차 가해가 인정이 된다면서 강의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 재판은 2020년 8월 항고 기각 2021년 12월 달에 심리불속행 등으로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람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고문치사 전력이 있고 또 한 명은 성추행 의혹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당대표가 저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강의원 같은 경우에도 차기 총선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천심사를 하는가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고 발목을 잡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재명 때문에 역풍이 불고 있으며 실제로 강도영 후보자는 2004년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해 같은 혐의로 똑같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강도영 후보자는 음주운전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지들의 당대표로 모시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발목을 잡을 때 잡더라도 좀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챙기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범 리스크라든가 과거 전력 때문에 뭘 해도 계속해서 역풍이 불고 반격을 받으니까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중 잣대라든가 도덕성 논란 관련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푸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외면을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으며 끝까지 버티면서 본인만 금배지 차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친명 비명 빼고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역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친명이고 나발이고 간에 불공정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홍의병 노릇을 했었던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